안녕하세요. 저는 지멘스에서 디지털 사업부로 맡고 있는 김태우 이사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멘스는 OT,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쪽, 오토메이션 쪽에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공작기계 버츄얼 머신과 브라운필드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커넥티비티 솔루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뒤쪽에 보시면 버츄얼 머신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흔히 말하는 저희 CNC 장비, CPU 에므레이터를 이용하고 PLC 가상 인터페이스, 그리고 NXMCD라는 CAD 베이스의 메카토리언스 컨셉 디자이너 솔루션을 써서 실제 공간에서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실제의 리스크, 장비의 머트리얼에 대한 커버품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솔루션을 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 벽면에는 브라운필드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는 공장의 다양한 컨트롤러들을 한 번에 묶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범용 통신 인터페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창원은 공작기계 제조, 그리고 소규모의 업무들을 하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장들의 오래된 장비들, 그리고 다양한 컨트롤러들의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가상 장비와 뒤에 오래된 공장들에 대한 커넥티비티 솔루션을 같이 보셔서 각자 공장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영상은 지멘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저희가 생활하는 생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운송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빌딩 같은 것들, 그런 인프라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세 가지의 큰 틀에 서포트를 하기 위한 컨셉이고 지멘스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의 에코시스템을 강조하고 그 에코시스템별로 우리가 적합한 포트폴리오, 즉 산업 분야에서는 인더스트리아 오퍼레이션스 X라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저희가 사는 빌딩 분야에서는 빌딩 X, 그 다음에 모빌리티 쪽에서는 레일리전트 X라는 크게 세 가지 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연스럽게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에 대한 서포트, 그 지원을 저희가 하는 컨셉의 DT 지원 포트폴리오 이름입니다. 저희 브랜드명은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고요. X는 교환하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X라는 뜻하고 엑셀러레이터 뒤쪽은 가속화하다는 뜻으로 저희가 DT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큰 틀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